구찍 5를 외쳐서 무소속표를 끌고 오는 건 어떨까요? 구찍 5? 구세라 찍으면 오병민 된다? 뭐야, 이씨. 평생 남들한테 손벌리면서 쉽게 사는 노양심 세 가족. 가족들은 건드리지 말았어야지. 일단 시발점부터 추적한다. 오병민의 사생활 전격 공개 어때? 역시 선거의 꽃은 네거티브 아니겠어? 이쯤 되면 뭐 서로 세게 치고 가는 거죠? 대한민국 이래서 안 돼. 미국에선 말도 안 되는지. 왜 안 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